안녕하세요. HD연대 사모 사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배터리의 화재 예방 방법과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지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전지는 보통 건전지 혹은 배터리를 말하며 자발적인 산화와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잠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합니다. 전지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충전이 불가능한 일회용 건전지를 의미합니다. 주로 건전지, 수은전지, 리튬전지가 해당됩니다. 1차 전지의 장점은 휴대성이 좋고 출력 안전성, 보관성이 양호하지만 재충전이 불가능하고 비용과 환경 문제를 발생한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충전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동용 납축 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전지가 대표적인 2차 전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충전이 되는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재사용성이 뛰어나고 환경 친화적이지만 1차 전지 대비 비용이 높고 방전 및 추명을 위해 관리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3차 전지는 직접 발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하는 건데요. 최근에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많이 언급되는 연료전지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소자동차에 들어가는 수소전지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고유율, 친환경성이며 단점은 2차 전지 대비 높은 비용과 수소저장성, 내구성 등이 현재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HD현대 3호에 사용되는 주요 배터리 관련 시설 및 장비의 현황과 안전대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동문 쪽에는 ESS라고 불리우는 에너지 스토리지 센터가 있습니다. 내부에 116개의 고용량 배터리가 구비되어 있고 전기의 발전 가격이 저렴한 시간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낮 시간처럼 전기 발전 가격과 전기 공급 수요가 높을 때 사용하여 회사의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승인되지 않은 인원의 무단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 소화 설비 및 배터리 과충전 차단 장치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주요 장소의 전기차 충전소 및 공유 전기 차량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요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으니 사원 여러분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출입금지 이용이 5개의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차 주차 시 5개에서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차량 운행 중 충격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정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충돌로 인한 배터리 셀 손상 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화재 시 즉시 소방대 06-1-462-119로 신고하여 전문 요원과 장비에 의한 화재 진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200대가 넘는 전동식 파레트카 및 지게차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작업 구역에서 병행 작업은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 시 가연물과의 이격 실시해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합니다. 배터리 및 충전기는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세요. 사용자께서는 어떤 종류의 배터리가 사용되는지 알고 대처 방법에 대해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회사에 있었던 배터리 관련 주요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 있었던 제1소지 공장 비일셀터 내부 전동 청소차 화재 사고 사례입니다. 공장 내 주차 중인 청소차 배터리의 전선 열화에 의한 단락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였고 겨울철 열풍기가 청소차 쪽을 향하고 있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교체 진행 중인 장비였고 사전 이상 증상이 있었지만 교체 진행 과정으로 지속 사용한 점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신설된 안전대책으로는 장비는 지정된 주차장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도장 공장 내 장비 보관은 금지되었습니다. 장비의 이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신고하여 수리 및 점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과 안전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충전부 및 배터리 보관장소에는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는 분리하여야 하고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6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위험합니다. 배터리 부풀음, 연기, 변형 등 외관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충전 중지 및 신고하여 적절한 검사와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의 배터리 보관 및 충전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분해, 개조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납축전지, 황산성분 전해액 취급 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 화재 시 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로 작업용 차량 및 일반 차량에 들어가는 납축전지의 경우 일반화재와 같이 물,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진화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및 각종 작업용 공기구,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연소 과정에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식 소화는 불가능하며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의 경우 즉시 2119에 신고하여 소방 전문가가 전용 소방 장비를 이용해서 진화해야 합니다. 그 외에 소규모의 제품의 경우 대량으로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리튬 전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리튬 전지 같은 경우 물을 뿌리면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밀폐 공간이나 실내에서는 물을 뿌려 진화하지 않습니다. 다량의 리튬 배터리를 보관하거나 저장하면 안됩니다. 열폭주 발생 시 즉시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배터리, 종류부터 사고 사례, 안전한 사용 방법, 그리고 배터리 화재 시 조치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내가 쓰는 장비의 배터리가 어떤 종류인지 숙지하고 있다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용이하게 대처가 가능하겠죠? 나의 안전과 내 동료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조금 더 주변을 살피고 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